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16일간의 지중해 크루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 길다 또는 나는 직장인인데 그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짧은 일주일의 크루즈 패키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출발하여 크루아티아와 몬테네그로 그리스를 거쳐 현재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나폴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가격은 798파운드 하나로 약 122만원이고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탈리아 현지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항공을 포함한 패키지로 같이 사셔야 최대한 저렴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에 있고요. 그럼 오늘은 이 코스 출발하겠습니다. 크루아티아 몬테네그로 이탈리아 그리스 세븐 나이 크루즈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는 우연히도 가장 특이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베네치아는 실제로 아드리아에 있는 120개 섬에 걸쳐 있습니다. 거리 대신 운하로 연결된 도시이기 때문에 베니스를 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배를 타고 가거나 낭만적인 곤돌라를 타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진원지는 세인트로이스입니다. 900년 된 성베드로 대성전이 있는 마크 광장입니다. 베니스로 가는 유람선을 타면 북부 이탈리아 베네투 지역의 수도에서 대우나 강변에 늘어선 모든 건물들을 감상하고 아침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에 걸쳐 예술 문학 영화 분야에서 불멸의 명성을 얻었으며 이러한 매체에서 발견되는 주요 건물 중 하나는 투칼레 궁전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이 자랑스럽고 화려한 건물은 베네치아의 권력의 중심지를 나타냅니다. 이 도시가 제공하는 수많은 갤러리와 랜드마크를 방문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식욕을 돋우고 나면 여러분은 그 도시의 음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도시에 있는 것에 흥분할 것입니다.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새우와 애호박을 곁들인 리조또 정어리 양념이 명물인 반면 원래 인근 트레비소에서 발명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티라미수는 베네치아에서 행복한 제2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3일째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1300년 전 달마티아 해안의 남쪽 끝에 세워진 이 도시는 한때 그 중요성 면에서 베네치아와 경쟁했습니다. 도미니카 수도원으로 도보 여행을 떠나 티치아노의 그림을 포함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그림들을 감상해보세요. 두브로브니크로 가는 유람선에서 처음으로 오래된 성벽 도시를 볼 때 리벳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이 땅은 그리스인 로마인 슬라브인 헝가린 프랑스인을 포함한 많은 침략자들이 있었고 그것은 역동적인 문화적 영향을 가진 매우 독립적인 시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아드리아 해외 풍경은 정말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해변에 가면 이곳은 자갈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에메랄드 그린물과 많은 그 작은 불편함을 가치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홍합과 굴과 같은 해산물이 도시 전역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진정한 지역 스타일로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일째 몬테네그로 코토르 몬테네그로의 코토르로 가는 유람선은 아드리아 해안에서 가장 잘 보존된 건축물 중 일부를 제공하며 세인트 트리폰 대성당과 같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1166년에 지어진 프레스코 벽화들은 수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당시 도시의 장인들에 의해 행해진 금과 은으로 된 부조 작업의 대부분은 벽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만의 외땅 끝에 자리 잡고 주변 산들이 수천년 동안 지켜본 코토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입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갈채를 받는 것은 올드 코토르의 중세 경이로움입니다. 대리석 도로는 뚜렷한 질서 없이 구비쳐있고 심지어 현지인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코토르만큼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몬테네그로로의 크루즈는 현지 요리를 시식하지 않고는 이곳을 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항상 메뉴에 오르고 두툼한 생선과 국물도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음식입니다. 오래된 교회, 상점, 술집들이 거리에 늘어서 있고 갑자기 매력적인 광장을 헤매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여름이 되면 초부 유층의 호화 요트들이 선착장을 가득 메워 코토르의 촌스러운 낭만과 고대의 아름다움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5일째 코르프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포세이도는 이 그림 같은 그리스 섬으로 신혼여행을 갔으며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숨막히는 자연 경관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오랜 역사는 코르프를 그리스 제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로 만듭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구시가지의 자갈길을 거닐거나 섬에 많은 해변 중 하나에서 햇볕을 쬐세요. 6일째 바다를 달리는 크루즈 안에 머뭅니다. 바다에 있는 동안 다음 여행전에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다음 멋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영장 옆에서 쉬고 스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거나 배 안에 이곳저곳을 구경하세요. 7일째 이탈리아 나폴리 대한민국의 김민재 선수가 그야말로 맹활약하면서 코리아의 이미지를 강하게 신고 있는 나폴리로 마지막 날 돌아옵니다. 어디를 가도 나폴리 팬들이 코리언에 대한 호감도는 전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극적인 스카이라인을 따라 배수비오산으로 둘러싸인 2800년된 항구 도시 나폴리는 여러분이 탐험하기에 매혹적인 장소로 만드는 역사적인 장소, 교회 그리고 박물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악명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도시 중심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여겨지는 나폴리는 많은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와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이집트 및 그리스와 로마 유물 컬렉션을 보려면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들이 갈 수 있는 짧은 크루즈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 드렸는데요. 제가 몇 년 전 베네치아 갔을 때 먹었던 파스타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역시 음식은 그 나라에 가서 먹어야 제대로고 최고겠지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